먼저 공문을 쓰는 거는 아시죠? 공문 공문을 쓸 때 공문을 써서 결제를 맞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기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한해서 올리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한하고 상신이랑 약간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신은 주로 나이스에서 사용을 할 때 나이스에서 승인 요청을 할 때 상신했다라고 해서 나오고요 기한은 주로 이제 문서 관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기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느낌상 그래서 기한을 한 거는 기결함에 가보면 있고요 이제 상신은 역시 상신함에 가보면 있는 건데요 오늘은 기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나이스에서 나이스에서 이제 그냥 옆에 공람이나 이런 거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관리 업무 관리에서 문서 쪽에 들어가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문서를 작성을 들어가시면은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떠요 근데 주로 이제 결제가 사인 그 다음에 협조가 사인 이거인 문서 형식을 클릭을 하시면은 돼요 학교장 승인으로 끝나는 거를 내부 결제라고 합니다 처음에 작성은 두 가지로 근거가 나뉘어요 처음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관련 내용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관련이라고도 하시면 되는데요 관련 띄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공문에 번호를 따와야 돼요 공문에 번호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업무 포탈에서 문서 공람하실 때 있잖아요 지금 제가 원격을 신청을 안 해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문서를 공람할 때 맨 아래에 돼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땡땡 중학교라고 돼 있고 여기 숫자가 뭐 2334, 233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를 쓰셔야 돼요 2019 만약에 오늘 3월 13일에 나온 공문을 근거로 내가 또 기한을 한다 그러면은 03이 아니라 그냥 3점 그 다음에 13점 하고 가로를 닫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띄어쓰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공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별거 아니지만 띄어쓰기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요 띄어쓰기가 이게 꼭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띄어쓰기 안 돼 있어가지고 반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뭘 해야 되냐면은 한 칸 띄어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꺽새로 이걸 사용해야 돼요 이걸로 그 공문에 이름을 써야 돼요 2019학년도 1학기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내용을 쓰는 거예요 내용을 쓸 때 중요한 거는 말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뭐뭐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뭐뭐 합니다 이런 말투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춘천청에서 만든 게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요거 공람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관련 근거 쓰셔도 되고 저는 관련까지만 쓰는데 어쨌든 요렇게 번호를 따시고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제목 쓰시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요 내용이거든요 이제 뭐뭐 하고자 합니다 아니면은 뭐뭐 해주세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입생이든 편입생이든 뭐 재취학생 재취학생 땡땡땡에 학적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요 뭐뭐 하고자 합니다 라고 쓴 다음에 이 학생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끝 하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할 때 순서가 숫자 순서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숫자가 1 다음에요 1점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은 가, 나, 다, 라가 와야 돼요 숫자가 가로에요 가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피라미드처럼 산처럼 돼야 돼요 산 그러니까 옆으로 계속 쭈루루루룩 나오면서 들여쓰기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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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도 또 그냥 네 글자 되는 거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뭐 회의명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랑 상관없지만 회의명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안 맞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맞춰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웬만한 관리자분들은 다 맞추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개 띄어쓰어야 되고요 이거 띄어야 되고요 지금 이게 특수문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띄어쓰기예요 이거 한 칸입니다 한 칸 지금 2바이트 씩 됐는데 그냥 이거 1바이트 띄어쓰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띄어쓰기 하지 않습니다 내용하고 띄어쓰기 이게 아니래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 해서 만약에 회의명이 뭐 여러 개를 넣겠지만 그럼 내용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 라인에서 띄어쓰기 또 두 번 해요 띄어쓰기 두 번 합니다 두 번 하고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틀렸어요 틀렸어요 세상에 여기 가를 써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저처럼 교감 선생님한테 불려가는 거예요 저 작년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셔야 되고요 여기서 만약 다 끝났다 하시면은 끝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첨부 문서가 있잖아요 첨부 문서가 원래 엔터 엔터 하고서 였어요 근데 이제 바뀌어서 바로 붙임 첨부 파일이 만약에 회의 협의록을 내가 첨부를 해야 된다 그럼 붙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두 번 하고 파일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일명이 한 개면은 그냥 뭐 협의록 일부 점 하고 띄어쓰기 두 번 하고 끝 점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파일이 여러 개다 그러면은 띄어쓰기 두 개 한 상태로 글자를 하나 쓰고 또 띄어쓰기 하고 협의록 일부 끝이면 안 되잖아요 또 라인을 맞춰서 2점 하고 그 다음에 뭐 협의록이 아니라 뭐 등본이다 띄어쓰기 일부 하고 점 하고 띄어쓰기 두 개 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역시 두 개를 띄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띄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공문 하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춘천시청을 예시로 한번 볼게요 지금 1 관련 근거 있죠 말씀드렸던 거 여기 지금 빨간 네모 표시에서 띄어쓰기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 이거 항목이 하나인 경우에는 1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죠 관련 근거 없이 그냥 문장 하나 쭉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 나 다라 마 순서 숫자 1 했으니까 바로 그 다음에 가가 나와야 되고 가 나온 다음에는 1 가로 그 다음에는 요렇게 뭐 나온다고 하는데 아 이 순서대로네요 순서 지금 요거 보이시죠?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쭈루룩 이어져서 나가야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 기호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 물결 표시도 뭐 관리자마다 다른데 어 그냥 컨트롤 F 10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물결 표시를 쓰셔도 됩니다 이걸 쓰셔도 돼요 이거랑 그냥 여기 특수문자에 있는 물결 표시랑 또 바이트가 달라요 이건 한 글자고 이건 반 글자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저는 특수문자를 쓰는데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경향도 있는데 점 하고 가로 열고 화!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구체적인 거는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끝 요거 요것도 기억을 하시고 끝날 때 항상 끝이 있어야 돼요 저 끝 빼먹었던 적도 있어가지고 요걸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제 라인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결제 라인은 웬만한 기본 결제 라인은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부장 그 다음에 교감 그 다음에 교장 순서예요 저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해가지고 교장 교감 부장 순서로 해서 부장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 위치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마지막에 결제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제 라인 이름 검색할 때 무조건 부장 선생님을 1번으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대로 결제 라인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교장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교장까지 그냥 가셔도 돼요 올리셔도 되거든요 근데 교감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교장까지 가야 되는데 교감선에서 끝나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무조건 교장생까지 라인을 올리세요 그럼 부장 선생님이 만약 결제 라인이 마음에 안 들면 회수하라고 하거나 반려시키거나 이러실 테니까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물어보시고 올리거나 그냥 교장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요렇게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요거 지금 공문서 작성 방법 끝났어요 요거 지금 끝났습니다 김세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